어제 제가 올려드렸나요? 댓글 한 분, 대부분 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이너스 3천에서 현재 마이너스 180까지 회복했다는 그 댓글. 그 글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셨어요. 정말 거의 다 우리가 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또 한 번 보면, 저도 마이너스 3천에서 현재 마이너스 500입니다. 다섯 종목 투자하는데 빨간불이 두 개예요. 기다리면 마이너스였던 3천만 원이 플러스로 바뀌게 될 줄 확신하며 매수 할머니가 생길 때마다 추가 매수하고 있습니다. 힐링가족분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멘탈관리,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컸는데 지금 많이 회복됐죠? 또 보면, 뭐 너무 많죠? 제가 그냥 대표로 몇 분이에요. 저도 오늘부로 마이너스 1%입니다. 다 회복했네. 마이너스 1% 우량주는 장기 투자가 답이라는 걸 또 한 번 느낍니다. 그런데 우량주도 정말 분리가 됩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우량주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올라가는 우량주예요.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올해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금액 수익률, 또 마이너스 금액 수익률 한 번 보세요. 올 특히 2분기 때, 4, 5, 6월 달이었죠? 여러분들 지금 투자하면서 최저 수익률 몇 퍼센트까지 찍었었어요? 30%? 40%? 아마 반토막 나는 분들은 별로 없었을 거고, 30% 전후가 많이 계셨을 겁니다. 또 마이너스 금액은 투자한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몇 억의 마이너스 수익 금액을 기록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요? 여러분들의 역사상 최저 기록, 다시 말하면 최고 마이너스 수익률, 수익금액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 정도의 마이너스 거의 안 올걸요? 왜 안 오나 하면, 마이너스가 난 이유는 비싸게 샀는데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감에서 하나도 안 하신 분들 말고, 그분들은 일부니까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주식이 7,000원까지 떨어졌으면 30%예요. 7,000원까지만 떨어졌다고 칩시다. 30% 평균. 그러면 7,000원, 8,000원, 9,000원 계속 매수했을 것 아닙니까? 만 원에 샀는데 그대로 아무것도, 단 한 주도 매수 안 하고 만 원 그대로 있는 분들, 완전히 본인이 잘못이죠, 그거는? 또 돈이 없었다든지, 한꺼번에 거치식으로 넣었다든지, 거치식으로 넣었으면 이런 거 다 본인이 감당하려고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게 보면 거치식의 수익률이 더 높대도요, 적어도 5, 6년 이상으로 보면. 그런데 올해처럼 이렇게 떨어질 때 견디지 못하니까 후회스러운 거죠. 여러분들이 만 원짜리가 7,000원, 8,000원, 9,000원 때도 매수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30% 떨어진 것보다 더 떨어져야만 내가 수익률 마이너스가 기록이 깨질 정도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떨어지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기록으로 보면, 역사적 기록에. 평년에 보통 연 10% 수익, 그렇지만 약세장이었을 때, 올해처럼. 약세장이었다가 강세장으로 갔을 때는 평균 10%가 아니라 20% 수익이 나와요. 아주 높은 수익이 나와요. 이번에 올해처럼 약세장이었죠? 다시 강세장이 오면 평년, 연평균 10% 수익이 아니라 20몇 퍼센트씩 수익이 나올 것입니다.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또 약세장이 오는 거, 2, 3년 만에 또 오지 않아요. 2, 3년 만에 또 온다 그러면 아예 강세장이 안 오죠. 약세장 바닥을 완전히 다친 후에 강세장 올랐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세장 올랐으면 또 오랫동안 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약세장이 오게 되면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몇 년 후에 100% 수익이 났어요. 두 배 아닙니까? 수익이? 그런데 만약에 반토막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시 내 수익 원위치로 오는 거지, 올 봄에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마이너스 30% 안 오거든요.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올 봄에 여러분들이 기록했던 마이너스 최고 수익률, 최저 수익률, 마이너스 최고 최저 수익금액, 아마 이거 깨지기 힘들 겁니다. 정말 내가 시작을 한 데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경험을 해서 정말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야, 다행이다. 내가 참 큰 경험을 했다 생각하실 겁니다. 차이나전기차 마찬가지입니다. 4월 26일, 18,990원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이 일도 알 수 없듯이, 정말 주식시장은 변화무쌍합니다. 알 수 없지만, 차이나전기차, 다시 18,990원 올까요? 작년 4월에는 9,000원대까지 하락했었습니다. 작년 4월에는 1만 300원까지 갔었습니다. 장중에는 9,000원이 깨졌죠? 또 올해도 4월 26일에는 장중에 1만 원이었어요. 1만 500원까지 떨어졌어요. 다시 차이나전기차가 1만 원까지 떨어지는 일이 생길까? 만약에 여러분들은 차이나전기차가 1만 원까지 떨어진다. 어떡하실 겁니까? 화가 나서 가지고 있는 이 귀중한 주식 다 팔아버릴 겁니까? 완전히 바보 짓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만약에 1만 원이 다시 온다. 정말 그럼 내가 긁어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 큰 경험, 좋은 경험 한 것입니다. 평생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는 장기투자 아닙니까? 평생 보유할 사람들 아닙니까?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누구나 겪어봐야 될 의무적인 경험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1970년 이후 52년 만에 상반기 최저 하락률을 경험해 봤으니 앞으로 나는 이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다 이겨낼 수 있어. 뭡니까? 바로 우리의 멘탈 강화예요. 정말 멘탈 주사 확실히 맞았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어느 정도 하락 이제는 우리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신뢰 가족분들은 앞으로 평생 보유를 하는데 정말 멘탈 강화 제대로 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30% 또 몇 천만 원 억대까지 손해를 받다가 마이너스를 받다가 지금 제자리에 왔는데 그러니 아무리 떨어져도 안 팔고 가만히 있으면요. 시간이 해결해줘요. 옛날에 이런 노래였었는데 세월이 아기겠지요. 야 이것도 뭐 노래를 다 합니다. 한 번 더 선생님 방송 잘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고민이 있는데 이렇게 댓글로 문의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민 내용 말씀 드려볼게요. 저는 40대 직장인이며 40대 직장인이며 아파트 투자를 통해 많은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그 중에 50%를 우량주와 선생님 추천 ETF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월급 받아서 매월 사는 장기 투자도 하고 있으나 보유한 현금 50%를 모두 ETF에 한꺼번에 넣어야 하는 건지 고민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거치식으로 할까? 분할로 할까? 저처럼 이미 현금 보유액이 충분한 사람도 그 돈을 장기적으로 쪼개서 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주식은 계속 우성장하니 오늘이라도 전부 매수해야 하는 건지 물론 정답은 없으나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숨찹니다. 여러분 내가 거치식으로 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특히 가장 오래된 타이거 나스닥 100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건 다 1년 아니면 몇 달밖에 안 됐으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12년째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년 가을에 고점에서 한꺼번에 1억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떨어졌을 때 얼마나 손해예요. 안내를 몰랐기 때문에 샀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으로 5년, 6년, 10년을 보면 한꺼번에 사던 것이 훨씬 이익이라고요. 설명 몇 번이나 드렸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사야 되나? 분할로서 사야 되나? 정말 이걸 가지고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000원에 샀는데 2만원, 3만원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분할로서 사면 2만원대도 사야 되고 3만원, 4만원, 벌써 3배, 4배 올라가는 데서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에 10년이 지나면 처음에 1만원에 한꺼번에 사는 사람이 이익이에요. 예를 들어서 필반나, 1만원에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도 8600원까지 떨어졌죠? 결국에는 1만원 회복해서 5년, 10년 지나면 몇만원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떨어지면 후회할 것 같으면 분할로 매수하세요. 특히 이 약세장 기간에 가능한 한 매수해야 될 돈을 가능한 한 다 주식으로 바꾸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강세장에 오게 되면 상당한 수익을 볼 수 있고 현재 이 금액들이 오질 않거든요. 그러니 약세장이 앞으로 6개월, 1년간 다 생각하면 가족이 있는 돈 가지고 6개월 내지 1년 동안 쭉 나눠서 매수를 하세요. 어차피 약세장이 매수하는 것이니까 지금보다 더 싸게 매수할 수도 있고 지금 오늘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게 살 수 있지만 약세장에서 매수하는 것은 강세장에서 큰 효과가 납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 지금이 약세장이 아니라면 몰라도 약세장 기간이기 때문에 약세장 기간 동안 3번, 5번, 아니면 6개월, 또 내년 6월까지 나눠서 매수하시면 결국에는 약세장에 싸게 매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꺼번에 살까? 나눠서 살까? 이거 생각한다면 10년 보실 거예요? 5, 6년 이상 보실 거죠? 그러면 한꺼번에 거짓이 수익이 높아요. 그런데 내가 샀는데 당장 몇 달 후에 가격이 지금 올해처럼 떨어져서 막 속상해 그런 마음 가지시려면 그냥 분할로 사세요. 이거예요, 결론은.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